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집사입니다. 오늘은 화면을 틀자마자 달팽이 한 마리가 화면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 좀 많이 놀라셨죠? 네, 그래서 왕달팽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아, 세상에 뭐가 이렇게 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통 보는 달팽이들, 아프리카 왕달팽이라고 해봤자 좀 아직 어린아이들 사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 4개월부터 한 6개월 이 정도 된 달팽이들 사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얘네들이 좀 안타깝게도 식용 달팽이, 에스카루고의 재료들인데 에스카루고, 그러니까 식재료로 쓰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4개월, 5개월 된 크기의 에스카루고를 먹으면서 달팽이는 다 이게 다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닙니다. 걔네들이 이제 자라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는 1년 7개월에서 8개월 차로 가고 있는 친구예요. 2018년 11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한 7개월, 8개월 되고 있고요. 아직 만 2살이 안 된 친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약간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만 보셔서는 이 달팽이의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특히 저도 항상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을 때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면이 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큰데 사진 찍으면 되게 작게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는 작은데 이제 화면을 통해서는 되게 크게 나오기도 해서 저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는 달팽이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특히 제 손이 지금 여기 있으면 달팽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은 이렇게 카메라랑 가깝죠. 그런데 원근법에 의해서 그러면 달팽이는 멀리 있으니까 달팽이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 손 위에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자를 주세요. 자를 이렇게 꺼내서 한번 폐각 길이를 재보면 달팽이 길이 재보면 여기 16cm 자거든요. 이 자 보여드릴게요. 뒤집혔네. 이렇게 16cm 잔데 폐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16cm가 됩니다. 이제 몸을 뻗으면 20cm가 넘겠죠. 그런데 얘가 또 목도 길어요. 그래서 목까지 쭉 만약에 내뿜는다면 20cm가 훌쩍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제 손 위에 올려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 손 위에 달팽이가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 친구 이름이 달팽입니다. 얘는 달팽인데 이 달팽이 이름이 달팽이에요. 어쨌든 달팽이를 제 손 위에 한번 올려놔봤는데 이제 좀 크기가 좀 감이 잡혀시나요? 손이 밑으로 가고 달팽이가 위로 오니까 좀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죠. 제가 보통 성인 여자 손이에요. 아주 손이 뭐 이렇게 큰 편은 아닌데 그냥 보통의 성인 여자 치고는 그냥 평균적인 손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손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제 손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 정도면 웬만한 성인 남자 손에 위에 올려놔도 달팽이가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사람 어른 손바닥만하게 큰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달팽이는 계속해서 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성장선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얇아졌어요. 이제 거의 없는데 조금 전에 씻기면서 보니까 아주 얇게 자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성장이 멈춘 건 아니라 한 지금 1년 8개월쯤 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을 뿐이고요. 제가 좀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이렇게 폐각 여기저기가 아주 매끈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먹을 걸 잘 줬는데도 폐각이 조금 우툴툴툴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아마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 중 아니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큰일 났어요 달팽이 집사님 항상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달아주시는데 마치 한 사람이 다른 것처럼 첫 시작이 큰일 났어요 달팽이 집사님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시작하는 댓글들이 영상마다 좀 하나씩 꼭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똑같은 질문에 답을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왜 큰일 났냐면 달팽이의 폐각이 깨졌어요. 대부분 이런 건데 우리 달팽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죠. 제 채널은 왜 이렇게 질문을 다시는 분들이 많을까 처음에는 저 혼자 답변을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안녕 달팽 요즘에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저 대신 답변을 달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얘가 이제 제가 최초로 키운 처음 데려와서 키운 달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데려와서 폐각을 깨트리거나 하는 실수를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로 그때는 성장선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실수로 만져서 잘못 만져서 달팽이 폐각에 폐각을 조금 제가 깨트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 집사님들은 당연히 이 성장선 부분 만지다가 깨트릴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만지면 되겠지 했는데 아무리 살살 만져도 여기 새로 자라나는 폐각 부분은 종이보다 더 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조심해서 만져도 이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선 조금 깨지는 거 가지고 달팽이가 죽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그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성장선 조금 다친다. 한 이 정도 다쳐도 큰 무리가 없겠네요. 성장선 다쳐서 어떡한지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성장선은 좀 다쳐도 된다. 약간 많이 다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다. 지금 달퐁이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있는 달팽이니까 지금 얇게 여기 밝은색 보이시죠? 여기 성장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창 자라는 달팽이 한 6개월, 4개월 이런 한창 크는 나이 달팽이들은 이렇게 두툼함께 성장선이 보입니다. 성장선은 왜 그럼 색깔이 이렇게 노랗거나 밝을까요? 그거는 워낙 폐각이 얇게 처음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막 새로 생긴 폐각은 엄청 얇아요. 그럼 우리 달팽이들의 살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흑화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성장선 부분이 누렇게 보이지가 않고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달팽이 이 피부, 뽀얀 피부가 여기 비춰서 밝은 색깔로 보이는 거다. 어쨌든 성장선이 두꺼운 상태에서는 많이 깨질 수 있어요. 굉장히 얇은 새로 생긴 폐각들이 이렇게 두껍게 나 있는데 사람이 모르고 손으로 살짝만 만졌다 바로 바스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초보 집사님들이 크게 당황하시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그냥 두셔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선 부분은 계속 폐각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집사님은 조금 더 칼슘 더 챙겨주고 단백질도 조금 더 챙겨주고 평상시보다 먹을 거 조금 더 자주 주시기만 하면 돼요.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폐각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폐각이 다치지 않았어도 충분히 먹을 거 주고 칼슘 주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그냥 늘 잘 챙겨주시면 알아서 복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성장선 닫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부분이 닫힌다거나 아니면 이 끝의 부분 저는 그냥 편의상 꼬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이 깨지거나 그러면 여기는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성장선 만져서 깨지는 정도는 그냥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이 깨졌다고 하시면 저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떨어뜨린 거죠 대부분. 떨어뜨리면 이런 부분에 구멍이 뚫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닫힌다거나 이 끝이 다 부러진다거나 그러는데 정말 심하게 폐각이 많이 손상되면 달팽이가 살기 어려워집니다. 달팽이는 민달팽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달팽이들은 폐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폐각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된다.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 깨졌다. 그러면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쪽 부분은 복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칼슘을 잘 주시고 하셔도 여기는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주의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떨어뜨린다거나 던진다거나 해서 깨지는 거는 진짜 그거는 사람의 잘못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게 깨졌을 경우에 달팽이 폐각을 예를 들면 여기가 깨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계란 껍질 달걀 껍질의 안쪽에 있는 하얀 막 있죠. 그런 막을 붙여놓고 좀 재생이 되기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반창고 같은 거 데일밴드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반창고라고 파는 거 있죠. 살색으로 돼서 약국 가문 파는 거 그런 걸 붙여서 좀 회복이 될 때까지 암울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좀 지나치게 지나치게 깨지지 않았을 때나 가능하고요. 너무 많이 깨지면 달팽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수로 달팽이 폐각이 깨지지 않도록 특히 이쪽 부분이 끝에서부터 이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꼬리끝이 이제 여기가 좀 깨져나갔다.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래도 이제 목숨을 유지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채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냥 달팽이 폐각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저도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조금 깨졌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많이 깨졌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폐각 관련해서 폐각이 망가졌는데 이거 복구될까요? 흉이 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티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달팡이 기분이 지금 좀 안 좋습니다. 달팡이 기분이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집사가 자고 있는데 깨워서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다짜고짜 촬영부터 하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요. 달팡아 좀만 참아. 이따 마시는 거 줄게. 자,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 자국 보이세요? 이제 여기가 바로 제가 그때 이때만 해도 제가 아직 초보티를 벗지 못한 때여서 아직 1년 되기 좀 전이었는데 1년 미만일 때 집사 경력 이때 제가 손으로 이 부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딱 제 엄지손가락만한 지금 이 자국이 남았는데 이때 좀 폐각을 약간 많이 성장성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는. 당시 성장성 부분 여기를 잡아서 좀 깨트렸고 약간 많이 깨졌는데 이렇게 이제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흉하지 않죠? 그래서 나름 이제 다 회복은 됐는데 이런 자국이나 이게 흉터처럼 남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 잘 회복하고 아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좀 어쩌다 그때 강하게 제가 손으로 눌러서 조금 조금 들어갔어요. 화면에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도 여기도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깨지진 않고 약간 들어간 정도였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게 성장성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움푹 들어갔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연구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밖에도 제가 달풍이 어렸을 때 성장선 정말 많이 깨 먹었는데 어릴 때 깨진 거는 거의 흔적이 남진 않았고요. 여기 이런 허옇게 된 부분은 나중에 크면서 이제 물리적인 손상으로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달팽이가 오래 살면은 이 부분은 이 끝부분이요. 이 끝부분에서부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폐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새로운 폐각이죠. 이 부분은 새 부분, 이 부분은 제일 오래된 부분이라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약간의 손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집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손상은 큰 문제 없다. 이런 손상, 자잘한 이런 것들은 오래 키우고 1년 이상 키우다 보면 조금씩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배발 누렇다고 또 분명히 댓글이 달릴 거예요. 지금 달풍이 배발이 이 부분이 좀 누렇게 되는데요. 달풍이가 어디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있으면 이제 만 두 살이 돼가는 달팽이라서 나이가 많으면 조금씩 배발이 누래져요. 달풍이도 한 살 미만이었을 때,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이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뽀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기는 똑같고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누래지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달팽이 집사들의 커뮤니티 사이에서 알려진 게 배발이 누래지면은 아이고, 달풍아 괜찮니? 배발이 누래지면은 달팽이가 크게 스트레스 받은 거다. 그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 그렇게 누래질 나이가 아닌데 나이가 어린 달팽이가 이렇게 심하게 누래진다면 그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달팽이는 조금씩 누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번 누렇게 된 부분은 잘 돌아오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달팽이 배발이 누래지는 거 가지고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지금 피부에 보세요. 피부에 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피부에 흉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사는데 곤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피부에 점도 있을 수 있고 주근깨도 있을 수 있고 흉터도 있을 수 있고 기미가 있을 수도 있고 검버섯이 날 수도 있고 나이 들면 검버섯이 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고 큰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닌데요. 달팽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수의사도 아니고 달팽이 전문가도 아니니까 혹시 또 정확하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셔도 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달팽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기 때문에 달팽이한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폐가 이런 성장선인 부분에 다치거나 다른 부분이 다쳤을 때 그 흉이 그냥 영구히 남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큰 문제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달팽이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그런 충격을 받아서 폐각의 다른 부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건강하고 예쁜 폐가 이건 진짜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의 실수를 갖다 저도 이렇게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니까요. 아 무슨 달팽이 집사가 달팽이 폐각을 깨트리고 있어 막 이렇게 흉보지 마시고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 넘게 달팽이 키우니까 그제서야 성장선을 안 만지는 습관이 완전히 들어서 요즘에는 성장선 안 깨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장선 조금 깨지는 거는 그냥 정말 일상 다반사예요.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절대로 막 놀라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달팽이한테 미안해 집사가 실수했네 그냥 이렇게 함 꾸시고 가볍게 사과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달팽이 이제 그만 찍고 맛있는 거 달라고 저한테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폐각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으면 또 새로운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달팽아 오늘도 수고했어. 자 이거는 아오리라는 사과인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오늘의 출연료. 물론 출연 안 해도 줄 거지만 이렇게 출연료라고 해야지 하고 줘야지 달팽이가 다음번 영상 찍을 때도 협조를 잘해줍니다.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사과 많이 줄게.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